안녕하세요. 미국에 왔습니다. 57,000명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제이형과 제이크형이 시골을 하게 됩니다. 제이형은 어제 연습까지 했어요. 그제도 이제. 그러니까 스타일도 전부 있을 수 있는. 나도 배 연습할 거 같아요. 또 가서 여기 서 있었잖아요. 너무 떨려. 아 제발 진짜 제발 잘 던지고 싶다. 너무 잘 던지고. 꼭 잘 던져야 돼. 오늘 정말 LA 다진스. 게임도 보고 시구도 하게 돼서 너무 좋은 거고 좀 떨리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원더. 원더로 한번 던져줘요. 그냥 가서 한번 자세 한번 할게요. 언더로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소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언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자세가 있고 사이드가 있고 언더함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언더함 스타일. 근데 형들도 잘 못 맞췄어요. 그냥 던지면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 바로 던져지잖아. 별의별해서 그 유형이 다 있어. 근데 언더는 약간 특유의 리듬 때문에 맞아요. 약간 스윙하듯이 약간 올라가면서 치잖아. 근데 뭔가 이런 게 있어. 뭔가 그 예상되라고. 어깨 좀 풀어줘. 이렇게 이렇게. 제가 캡처할게요. 캡처하고 싶다. 배黄스. 아 잠깐! 나도 근데. 일로수ека 돼? 일로수 faire. 일로수ic. 이건 뭐예요? 그거 하는 거 있어, 있 있어. 아 이거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Bloody Si bajaja. 다시 가라. 잘 간다. 인사네. 와, 너무 힘들다, 뭐? 와, 너무 힘들다, 뭐? World Series! 이번엔 구축이 되기 내 맘에 여기 서툼 너가 보고 있잖아 인사주에 인사이 나를 도봐봐 먼저 다가고 이 현기 내는 없지만 아라 지축된 어리야만 내 맘에 모두가 날 바라봐줘 내 맘에 내 맘에 내 맘에 Like better dogs, like better dogs 게시AH 아니 안녕 두 번째 바이든스 두 번째 바이든스 온천하러 갈수있고 여기는 여름 본부 할수있고 국가의 공간을 오늘의 프로젝트는 더욱 원하는 공통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 더 와, 더 와가 Stan don't try more tonight 뭐, 이 자켓 천천히 안 돼 My time is only 지금 지금 진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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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원래 야구 잘 모르거든요. 직접 와서 보니까 몰라도 재밌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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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야. 너무 영광입니다. Official Magical을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와우! 와우! 이거 졌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대박이에요. 근데 이거 퇴장할 때 이렇게 해줬거든요 저한테. 돈 줄까? 이렇게 했는데. 줄까 말까? 줄까 했는데 뭐 졌어요. 이게 네트 있어서 호랑 돈 질 수는 없어서 저한테 줬어요. 줄까? 이게 역사적인 곡이다. 이게 땅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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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거 땅 안 쳤으면 이거 흙 없을 텐데. 흙이 묻어있어. 이렇게 안 돼. 천밍! 안 돼. 스팸 나는 많은 멤버들이 댄스 сор지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꿈을 만드는 공연을 그 순간 꿈이 such a reality. 리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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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이대로 하면 돼. 어디야? K-pop artist and dreamers who dream up the stage made a collaboration stage. dream stage will begin shortly. 딱 그렇게 하면 돼. 그런 호흡으로 하면 돼. 오케이, 천천히. 근데 artist and dreamers 이게 여기에 풀패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R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IS보다 아가 이제 풀패드 준비를 했다. 이러면 past tense니까 아가 필요합니다. TAKE ON! 어.. 일단 너무 되게 많으셔서 놀랐고 그리고 한어성도 정말 커가지고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저희 혼자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서 저희가 카메라 들고 찍으시니까 훨씬 시간도 빠르고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원래 KCON에 저는 사실 콘서트만 하고 오는 줄 알았는데 부스가 엄청 많아서 되게 재밌었고 그 왠지 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큰 함성을 이렇게 엄청 가까이서 처음 들어봐서 엄청 신기했고 그리고 핸드폰도 많이 들어드렸습니다. 팬서비스 많이 해드렸고요. 이 친구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J형 이렇게 안 깨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안 깹니다. 실은 몸을 흔들어도 안 깨요. 절대 안 깨요. 봐봐요. 멀리 있는 데 키가 먼저 깨요. 잡혔다. 너무 시체적응을 아직 못 해가지고 너무 졸려요. 좀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버를 하기 때문에 엔진 분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 이제 저희 장비 타실까요? 유비 관호 장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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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와우! 와 엄청 대박이었죠? 약간 너무 흥분해서 잘 안 들렸어요. 엄청 컸어요 진짜. 원래 인이어를 끼면 안 들리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인이어를 뚫고 들어왔어요. LA에서 처음으로 해봤는데 확실히 근데 LA 미국은 K-POP 시장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화보 잘해주시고 되게 좋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고 왔어요.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PT 하러 갈게요. We don't need to worry. 가자. We don't need permission to dance. 다운이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헷갈렸어. 약간 자리 안 잡고. 사실 자리 다 잡은 거야. 자리야. 저 약간 여기가 정면이 돼.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네가 갑자기 이러고 풋점 퍼펙트 이러고 있는데 PT 이러고 있어. 약간. 맞아요. 네가 지금 PTD야? 이랬는데 갑자기 갑자기 거꾸로 했어. 이러고 있어가지고 풋점 퍼펙트 준비하고 있죠. 끝났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맞아. 끝까지 끝났다. 헷갈렸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KCON 2022 LA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너무 뜨겁게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요. K-POP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까 퍼블리션 투 댄스할 때 이제 감동 먹었죠. 그러니까 다가 K-POP 대통이 K-POP 대통이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선호 형 이번에 없었는데 선호 형 없으니까 확실히 빈자리가 크더라고요. 약간 춤출 때. 선호 형이 왔습니다. 자. 얼른 건강 회복해서 같이 무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선호 잘 찍었습니다. 네. 이번에 찍는 거 컨텐츠도 많았는데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정말 많은 걸 찍었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끝까지 무대 다 하고 끝났으면 NFL 잘해서 고생 많았어. 안 다쳐서 너무 잘해요.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3일간의 어떤 활동이 맞아요. 진짜 진짜 그 시간동안 많은 걸 오늘 진짜 역대급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미국 활동이었어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관계자분들 저한테 다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 자 NFL의 매니페스트는 끝나지 않았나. 저희는 또다시 멋진 못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NFL이었습니다. 안녕. NFL은 동원인 거야?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거 여기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